있어요 오케이 2번 같은 경우는 키워드가 바로 나와 있는 이뮨 시스템 면역체계가 되겠죠 면역체계 면역체계는 body의 defense against the foreign invader such as bacteria 박테리아와 같은 외부의 침입자에 대항하는 몸의 방어체계다 The immune system은 protect and preserve the body's integrity 몸의 응집성 이런 것들을 보존해 주고 지켜주는데 As it does the spy developing antibodies to attack hostile invaders 그러니까 그냥 면역체계를 계속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이 글 자체가 그쵸 그래서 핵심원은 면역체계 그리고 그 과정 메카니즘 같은 걸 설명한 거라고 의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나머지 것들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2번과 3번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출발 We know that the immune system begins to decline after adolescent 되게 슬픈 이야기죠 Adolescent가 언제야? 어떤 거예요?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지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두 번째 포인트가 나옵니다 우리는 면역체계가 청소년기 이래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Waken of the immune function 이런 면역의 기능의 약화는 It's linked to the age-related vulnerability 나이와 관련된 취약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치? 그니까 늙으면 이게 아파요 면역이 알아요? 너무 슬프다는 거지 그러면서 2번과 3번에 여기 aging 이란 단어를 체크하게 되는 거야 aging 지금 주어진 문장에서 면역체계만 나왔지만 2번과 3번은 계속 연결되고 있어요 autoimmune theory of aging 나이가 드는 거기에 대한 자동의 면역에 관한 이론에 따르면 the system, 면역체계는 may eventually become defective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이고 defective하게 될 것이며 and no longer distinguished 더 이상 몸이 갖고 있는 자신의 tissue tissue 명사로 뭐야? 조직이죠 조직 tissue는 자신 몸의 조직과 foreign issue tissue 외국의 그러니까 외로의 외래라고 하면 뭐랄까 외국에서 온 자기 거가 아닌 낯선 섬유질 같은 거를 구별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면역체계인데 적군을 못 알아보는 거지 알아요? 여러분의 백혈구가 나이가 들어요 그래서 애미애비 몰라보는 겁니다 이해가요? 다 공격하거나 아니면 내비두는 거지 이해가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2번과 3번이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면역체계가 약화되고 있는 것이 전체적인 맥락이 되는 거죠 이해가요? 근데 4번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보겠습니다 Human tissue repair after injury and disease and development effective treatment are the focus of and focus of all biomedical research 라고 적혀있죠 문장은 여기서 잘라지는데 이런 것들 여기까지 그래서 부상을 당하고 혹은 질병에서 인간의 조직세포 같은 것이 repair, 고쳐지는데 그리고 나서 효과적인 치료에 대한 발전이 모든 biomedical research에서 가장 포커스로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여기는 핵심적인 그 단어가 없는 거예요 칠판을 봤을 때 이 단어가 핵심이었잖아 누구였지? 바로 면역체계 근데 우리 4번 문장에서는 면역체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정답이 4번인데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이해가? 동시에 4번이 정답이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4번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어떻게 해라? 날려라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라? 3번과 5번의 흐름이 좋은지를 봐라 라고 얘기했잖아 5번에 봅니다 더 봐야디 그 몸은 may then begin to attack itself 스스로를 공격하기 시작할 거래 이거 면역체계가 망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as suggested by the rising instance autoimmunity immune this is with advancing age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문제점이 생기고 있어요 advancing age까지 그래서 주어진 문장에는 1번까지가 나이에 대한 이야기는 없지만 면역체계 그러면서 2번에선 나이 들면 힘들어져요 3번에서도 나이 들면 힘들어져요 5번에서도 나이가 들면서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맥락이 되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풀만하죠? 그러면